23년도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전망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겠죠 우선은 조금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어마 어마한 경기 침체가 오고 위기가 발생하고 이를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달러 있지 않습니까 달러 환율 이게 지금 100원 정도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내려갔는지랑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달러가 굉장히 강한 상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달러가 더 강해질 거고 이거를 꺾을 만한 요인은 없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달러가 강해진다고 하는 건 달러를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산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추가적으로 더 살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수록 더 달러가 강해진다고 하는 얘기는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는 달러가 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러를 더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가 갖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격이 거기서 더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더 계속해서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줘야 되는 사람이 없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처럼 이제 모두 다가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포지션의 90% 넘게가 달러를 모두 다 갖고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살 사람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콱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한 한 달 정도 내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의 제일 먼저 이게 달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이상하다 틀림없이 이게 더 강해져야 되는데 왜 이게 못 올라가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이거 우리가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에서부터 이제 반대쪽으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 다 매수를 해놓고 있는 상태니까 매도가 나오면 그거를 받쳐줄 만한 세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가격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10월 11월 달에 달러에서부터 나오고 원달러율에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방향이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달러의 강세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은 타격을 입었다라고 봐야 되죠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달러인덱스로 따졌을 때 115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못 올라가고 얻어 터져서 104까지 내려가고 그랬으니까 한 번은 이제 꺾여버린 형태가 되잖아요 대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가 그 추세가 한 번 밀려버리는 형태가 되면 특히 그게 어떤 정책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하지 않고 가격 스스로의 요인에 의해서 밀려버리는 형태가 되면 이게 과거의 가격 패턴을 다시 또 회복해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한 번 희망이 꺾였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한 번 약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최후로 정말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원달러 안율 기준으로 1400년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번째 꺾이면 그때서부터 진짜로 더 심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는 한 번 끝난 거고 원화의 강세가 어느 정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외환위기가 나고 지금까지 한 24년 2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 기간 동안의 원달러 안율을 보게 되면요 거의 85% 이상은 1200원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안율의 적정 환율이 1200원대 밑 그러니까 1300원을 안 보는 수준 그런 정도니까 이제 한 번 밀려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과거의 그 추세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 딱 변수가 있다고 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무역적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과연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정도만 남아 있지 나머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가 된다든가 이럴 만한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 방금 아까 말씀하신 무역적자가 어떤 변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요거에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나요 지금 이제 11월까지는 남았죠 그래서 11월까지 보면 대략 한 430억 불 정도 넘게 무역적자가 났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올해 아마 한 500억 불 정도 날 거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적자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보면 경상적자는 그렇게 굉장히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는 500억 불 정도 적자 그다음에 경상 수지는 100억 불 좀 넘게 적자니까 올해 내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 수지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적자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또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들이 중국에서의 반도체 쪽의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3년 전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무역 분쟁이 있었고 그게 이제 기술 분쟁으로서 돼서 그다음에 또 그게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무역 수지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보다는 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흑자가 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올해 한 10개월 사이에 500억 불 정도 났는데 내년도 1년 동안에 한 300억 불 정도 무역 수지 적자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환율에다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반도체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현재까지를 보게 되면 조금 사항은 이게 좀 복잡하다 좀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전망 안 좋다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적자 폭이 더 늘어나든지 달러 쪽에는 악영향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외화벌이가 외화벌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외화벌이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보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어떤 형태로서 진행이 되느냐 하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반도체로 누르고 하는 부분들은 긴다고 해봐야 내년도 1년 정도고 그 이후에는 아마 이렇게 누르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요인은 아니고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반도체 무역액이 2019년 기준으로 따지면 190억 달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의 반도체 교육액은 대략 보게 되면 8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만이 가장 많아서 1200억 불 정도 됩니다 아시안 국가가 900억 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250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반도체 분쟁이 일어나면 그 타격을 누가 주로 받냐 하면 우리나라 대만 아시아 이런 쪽이 주로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이 센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 이거 우리는 이 전선에서 벗어나겠다 라고 하는 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 하잖아요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 건 우리 정부가 결정하는 거지 미국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 슈퍼을 그렇죠 그러다가 asml이 벗어나겠다 우리는 우리 중국에다 공급해 주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린 뭐냐 도대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전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까지는 그 영향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전체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그다음에 중국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조적으로 300억불에서 400억불 정도 날 수는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그게 아마 개선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다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게 되면 1440원대를 다시 넘어서 1500원 내고 이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1200원대 정도로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이번 주에 fmc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예측을 뭐 다들 뭐 0.5 정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미국 금리 인상 요거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뭐 얘기하는 것처럼 0.5% 인상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1분기에 0.25%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면 이번에 인상 사이클은 끝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금리라고 하는 것이 올해처럼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들은 내년도 2분기 정도 되면 아마 좀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올해 이렇게 정말 금리가 세상 거였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얘기가 없겠냐 그 높은 금리가 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2분기 정도 되면 금리를 가지고 내년도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똑같이 한 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죠 97년도에 왜 안 이겨났지 않습니까 98년도에 뭐가 제일 그였냐면 그때는 오직 원달러 환율만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원달러 환율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 그거에서부터 무관심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1700원 1800원을 일시적으로 딱 찍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1400원 정도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더 이상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한 번 정도 내려오고 이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내년도 1분기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인상 프로그램을 끝내서 5.0이 되든 5.25가 되든 5.5가 되든 거기에서 최고치를 친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계속 그대로 가겠죠 그런데 이미 시장금리는 보면 4.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면 3.5%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한 번 내려온 상태거든요 시장금리는 그 상태에서 옆으로 쭉 가니까 시장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3.5에서 4% 사이에 머물러서 계속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옆으로 가게 되면 가격의 변동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가격이 옆으로 가면서 모멘텀을 잇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무슨 금리에 대해서 얘기가 되거나 이러는 부분들은 안 나오는 거죠 사실상 올라갈 때는 변수처럼 느껴지지만 정해져버리면 적응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국도 이번에 0.25 를 올리면서 뭔가 조절하는 느낌을 보였단 말이죠 원래는 0.5 사실 격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더 따라가야 된다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아니 왜 0.25밖에 안 올라가냐 그런데 그 의도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한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0.25% 금리 인상을 한 거는요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5%대 이제 4%를 바라보는 그런 정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미국은 여전히 보면 7%예요 이번 금리 인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가장 큰 부분은 그 물가를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가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0.5% 인상을 하는 거고 우리는 0.25% 인상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논쟁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조금 뭔가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환율을 움직이는 변수로서 금리를 잡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가구 사이에서 금리 차가 많이 생기게 되면 원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1600원을 갈 수도 있고 1700원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원화가 더 약세가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금리를 얼만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환율을 움직이는 변수로서 금리를 움직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이 한 20%다라고 하면 금리에 따라서 생기는 몫은 60%가 넘기 때문에 금리를 움직여서 환율을 어떻게 컨트롤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책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많이들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환율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한다 그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0.25% 금리 인상하는 거는 타당하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 물가 기준으로는 타당하니까 미국이 0.5% 인상하는 거 그것도 또한 타당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0.25% 인상을 했고 앞으로 보게 되면 한 번 정도 더 인상하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느냐는 그다음에는 인상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정책을 편하게 하는 거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도 그렇고 미국 금리도 그렇고 내년 초 1분기가 거의 한두 번 올리면서 끝나고 우리나라도 올라가면 3.5% 정도에서 멈출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예측이신데 그러면 반대로 지금은 물가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건데 중립금리라고 하나요 적정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원래 우리나라라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원래 보세요 지금 수준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적정금리 수준에 도달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적정금리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금리가 어느 정도였던 것이 적정 평균적인 금리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거든요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에 평균적인 금리 수준이 얼마냐 하면 3.7에서 3.8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였고 미국도 보게 되면 대략 한 3.8%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으로 그 정도였거든요 2000년부터 2010년도까지 전반기 10년 동안은 그것보다 좀 높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3% 정도였고 미국도 4.2% 정도였는데 뒤에 10년 동안은 또 굉장히 낮아가지고 2. 몇 퍼센트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합치면 한 3.7 이런 정도 나오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에 걸쳐서 봤을 때 평균적인 수준의 금리다 금리가 그 정도라고 하면 200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 대신에 보면 2000년대 2010년도서부터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따져서 한 20몇 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금리 수준 정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 금리도 4.5%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3.5%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 금리는 3.5에서 4.0 이 사이에서 그냥 쭉 머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금리도 어쨌든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것 같고 내년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적자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경기 침체 실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3년도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전망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겠죠 우선은 조금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오고 위기가 발생하고 이러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 그건 좀 봐봐야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경제라고 하는 변수가 2022년 12월이 딱 끝나고 2023년 1월이 됐더니 갑자기 변수가 절벽을 뛰어내듯이 팍 이렇게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예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침체가 온다 그러면 이미 경제 변수가 나빠져서 쭉 내려가면서 이제 뭔가의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미국 경제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3.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단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작년 이맘때 작년 11월 달에 여러 IMF OECD 이런 데서 나오는 경제 변수들 그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IB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나 남이나 정말 진짜 막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보면 올해 2022년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5%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4.5% 무슨 4.5%입니까 제가 그 수치를 보면서 아니 20년 동안 평균적인 성장률이 1.5%밖에 안 했던 나라가 왜 갑자기 4.5%가 나오는지 유럽은 왜 4.0이 나오는지 얘기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지금 한번 보면요 11월 달에 한국은행도 경제 전망을 했고 KDI도 했고 OECD도 했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평균치가 얼마 하냐면 1.8%예요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0%인데 1.8% 성장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침체입니까 그건 약간 나빠지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말들은 어마어마한 침체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거의 경제 위기급이 올 것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무언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는 것처럼 숫자가 나쁘든지 숫자처럼 이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침체가 오고 경제 위기가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마구 터지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솔직한 예로 정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알기로는 경제 변수라고 하는 것도 이미 그쪽 방향으로서 쭉 나빠지는 형태가 돼야 되고 주식시장이나 이런데도 진짜 참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이것까지는 인정하겠어 경기가 나빠 내년도에 그거는 인정하겠어 그런데 진짜로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침체되고 둔화 이거는 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요 은행의 연차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낮습니다 신용유용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이르기 전에 전 과정하고 굉장히 다른 모양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고된 위기는 없다 예고된 위기가 왜 없냐 하면 위기가 나온다 침체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입 달려있는 경제 이코노미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침체와 그다음에 경제 위기와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닐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은 요즘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나 이것도 사실 궁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거의 35년 정도 그렸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주식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신 분들 많을 텐데 실제로 지금 어디 쪽에 재산을 저는 채권을 하고요 채권 저는 채권을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걸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 이래서 주식을 투자해서 이렇게 변동하고 이러는 것들을 별로 그렇게 제가 잘 견디질 못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저는 채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채권을 하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그걸 하게 되면요 채권에 예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서 우리가 따졌을 때는 한 60% 정도 이런 정도는 채권 쪽에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주식도 올해 내년도를 바라보면서는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주가는 어차피 박스권입니다 내년도는 그렇게 크게 뭐 올라가거나 뭐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이 대략 보면 2250포인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 내려가면 한번 주식을 사시고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하실 때에 먼저 염두에 두실 건 뭐냐 하면 올해 내내 그러니까 2023년 내내 박스권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스권인데 원래 이제 박스권이 만약에 한 2500에서부터 밑으로는 한 2200에서 만들어졌다 2500 정도 되면 와 드디어 이제 주식시장이 달라지고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것도 계속 갖고 가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주식으로서 갖고 가고 싶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스권 내에 그래서 그게 고점이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물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일단 박스권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철저히 가지시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한 2250포인트 부근 되면 주식을 사시고 그다음에 2500포인트 정도 되면 주식을 좀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30에서 40% 정도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가시면 맞지 않나 이게 주가가 박스권이라는 게 조젠넬의 20대 초반대 주식한다고 할 때 박스권이었어요 마침 그때 코스비 박스권이었거든요 이게 저는 그래도 장기 투자라니까 좀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니까 시간은 가는데 이게 안 느는 종목들이 있더라고 그렇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투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좀 저점에 샀다가 팔고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좀 하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내가 주식을 진짜로 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라고 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하면 이제 계속 갇혀가지고 1년 내내 고개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비중을 높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30% 뭐 이런 정도도 하고 하대 박스권으로 해서 위에서는 팔고 이런 형태로서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센터장님이 아까는 뭐 약간 좀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신다고 말하셨지만 그래도 채권이 뭔가 좀 기회이니까 지금 거기다 돈을 투자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말은 지금 금리가 지금 상단 이고 이제 앞으로 금리가 좀 내려갈 방향에 베팅한다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보면요 절대적인 금리 수준 자체도 상당히 높죠 작년도 한번 따져보시면 투자와 투기 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BBB 등급의 회사체 이런 것도 3.5%니 뭐 이런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갈 한참 올라갔을 때 보면 한국전력채권이 5.7%를 했고 그다음에 뭐 국민주택채권도 5.5%를 했고 그다음에 싱글A 등급의 회사체 6% 얼마하고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러면 1년 사이에 그렇게 확 바뀌어버린 건데 이거 정말 때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바 이제 스프레드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쭉 벌어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3.5% 정도에서 딱 모이는 형태가 되면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거기에서부터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형태가 되면 그다음에 회사체 스프레드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가지고 싱글A 등급의 회사체가 5.9%였다 내년도 되면 이게 쭉 내려와서 5.1%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는 신용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서요 계속해서 등급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형태가 됐다가 그다음에 등급 사이에 격차가 줄어드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체 이런 것들은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대표금리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면 그에 따라서 자본이득도 생기고 금리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이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나쁠 거 없다라고 봐야 되죠 지금 뭔가 시장이 좀 공포심도 있고 막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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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니까 반대로 좀 과도하게 막 지금 돈을 못 구하고 금리도 많이 주는 그런 회사체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게 진정이 되면 지금만큼은 아닐 거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채권하는 게 좀 적기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좋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냥 딱 얘기하면 회사체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가 다 부도가 날 것 같지 생각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한 싱글 a 등급 이하 bbb 등급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그냥 까딱 잘못하면 다 날라간다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대한항공 주식을 산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러면 대한항공 주식을 사는 사람한테 대한항공이 부도 날 거 겁나서 너 어떻게 그거 사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카드회사 주식을 산다 삼성카드를 산다든가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야 너 삼성카드 부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imf도 온대 이런 거지 그런 거 없는데 채권시장에서는 그 얘기를 한다고 그건 뭔가 이상한 거네요 그렇죠 똑같은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과 채권인데 주식은 그 회사는 우량하지 이런 얘기하면서 채권은 그거 부도 날지 몰라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채권은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공포 그다음에 또 안 해봤기 때문에 과다하게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주식이건 채권이건 똑같은 회사에서 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날아간다라고 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주식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채권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회사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고 잘못 투자했다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구나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그냥 단기적인 공포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함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금리가 내려가든 공포심이 잠잠해져서 어쨌든 국채 수준으로 붙는다면 최대한 긴 거를 사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긴 것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낫다라고 봐야 되죠 특히 이제 국채 뭐 이런 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내지는 삼성전자 뭐 이렇게 해서 회사체 등급으로 트리플 a 뭐 이러면서 가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너무 이제 불안한 심리를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은행이 발행한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잖아요 후순이체도 있고 신종자본증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똑같이 보면 은행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이제 긴 채권으로 해서 대략 한 3년 5년 뭐 이런 정도로 하면 지금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 이자도 상당히 많이 높고 그다음에 또 한 5년 후 3년 후 이렇게 봤을 때 금리 내려가면 그렇죠 지금보다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나 부도 날 리스크만 없으면 되는데 뭐 우리나라의 5대 시중은행 금융지주 이런 데가 그렇게 쉽게 부도가 나거나 이런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 분들은 이제 채권 투자하면 벌써 막 몇 달이 건너서 보이고 막 너무 멀게 느껴지고 아 이거 무슨 소리지 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 etf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냥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 한데 저는 그냥 실제 채권을 투자해보셔라 뭐 이렇게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증권은 뭔가 그 어플에서 살 수 있는데 채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채권도 어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채권도 어플에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주식 매매하는 것하고 똑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 계좌를 가지고 그 어플에 금융상품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장례채권 장례채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장례채권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그냥 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외채권은 어떤 증권회사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제 키움증권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회사체를 발행을 하는데 2천억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그중에 이제 키움증권이 가서 한 100억 원어치를 떼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단위로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원래는 만 원 단위로도 살 수 있는데 만 원 단위로 거래를 시켜놓으면 키움증권에서 너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쪽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천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라서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문제가 없고요 이제 etf도 있고 그다음에 또 채권형 수익증권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채권형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내가 1년 동안에 투신사한테 수수료를 지불을 해 줘야 되죠 0.5%를 지불해 주도 뭘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금리가 3천몇 프로 금리가 5% 이것뿐이 안 되는데 수수료 0.5% 떼주면 아니 어느 놈은 이거 그 해가지고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리요 10분의 1을 네가 떼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이렇게 저 회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회사체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한번 거래해 보셔라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 주식 거래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해보셔라 그러면 23년도는 어찌 보면 금리가 멈추는 그런 시절이라고 보면 부동산 쪽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셔야 내년도는 일단 보면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도 좀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은 멈추고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끝난다든가 이르지는 않고요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지금의 속도라고 하면 이제 상반기를 지나고 나면 가격도 어느 정도는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떨어지는 속도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어떤 다시 반등이 될 가격대는 한 30 40% 정도는 빠져야 된다 네 그렇죠 그 정도 가격대 저는 아무튼 작년도 하반기 이전서부터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가격이 뒤엎어지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40% 정도 떨어져야 끝이 난다 고점 대비 네 고점 대비 그 얘기를 그걸 했는데요 고점 대비 왜 그 정도 떨어져야 되느냐 이게 요즘은 이제 보면 뭐 30에서 40%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공인되어 있는 숫자처럼 여러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30에서 40입니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30에서 40이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번에 주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져서 가격이 쭉 상승하잖아요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끝나게 되면 원래 유동성 장세가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건 주식 보면 그렇잖아요 작년도 재작년도에 코로나19가 나고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출발점이 어느 정도에서 출발했냐면 2250에서 2300포인트 정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떨어지는 게 보면 215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3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왔던 부분들이 다 사라진 부분에서 균형점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도요 원래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 4분기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1분기 정도까지 대략 그때의 한 5 6개월 사이에 실거래 가격 상승이 서울 지역 아파트가 한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보면 상승의 탄력이 거의 떨어지면서 더 이상은 상승을 끌고 가지 못하는 정도까지 된 형태였죠 그런데 거기에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한 번을 더 싸서 따블을 만들어버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따지면 그게 40% 정도 떨어지면 원래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보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90년도 그다음에 2011년도 이럴 때 부동산 가격이 한 번씩 떨어지고 했거든요 그때도 보면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대략 적게 가면 30% 많이 가면 40% 이런 정도 되면 이제 거의 하락이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가면 끝난다고 그러면 다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단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그냥 2020년 1분기 때 가격 정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약간 좀 조정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터지기 전 터지기 전 그 정도 수준 되면 대충 보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됐다 중국에서 무슨 박쥐가 뭐가 나왔다더라 이때 그때 가격 때 네 그렇죠 그 정도 코로나라는 단어도 없었을 때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다시 활성화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거래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꾸로 정부가 막 그 규제를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20년도 부터도 규제를 많이 해놨었거든요 그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죠 네 당연히 뭐 지금 이렇게 하락세인데 완화책을 계속 쓰려고는 하는데 네 안 쓰는 것도 있고 뭐 지금 막 정치적으로 좀 판단하는 것도 있고 좀 애매하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부의 정책이 완화기적으로 돌아서는 거는 뭐 특별하게 영향은 뭐 주지 못할 거다 지금도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풀고 하죠 네 뭐 대출도 좀 풀고 하죠 저는 원희룡 장관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눈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눈 쓸어야지 눈 내리는 동안에 눈 쓸면 사람만 골습니다 그 얘기 저는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정책을 피는 사람들은요 정책의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추기 때문에 정책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정책은 가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뚝이 터져 가지고 물이 내려올 때는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뭔가를 하면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뚝이 터져 가지고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팔 벌리고 서 있으면 나도 같이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을 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 하는 거는 거래가 자꾸 안 되니까 거래라도 뭔가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래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오히려 참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중에 제일 부동산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뭐니뭐니 해도 mb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데 mb정부 때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빠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쭉 이렇게 내려갈 때였거든요 그때 21번의 부동산 부양 정책을 폈어요 다 실패했습니다 21번 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는 가격에 순응해 가지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26번이나 정책을 폈는데 다 실패하잖아요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떨어지는 상태에서 정책을 핀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막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져 가지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나기 전 수준 정도가 되면 그때는 정말로 이제 좀 거래도 조금씩 붙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때 정책을 피면 그거는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는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정책들을 피는 것들을 봤거든요 주식시장에서요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반대로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정책을 피는 걸 봤는데 제가 그거를 쭉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가격이라고 하는 건 못 막아 정책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막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정책 안 피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제책들을 없애는 것도 안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규제가 있으니까 규제책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부양을 하는 쪽으로서 가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양도세 깎아주고 이런 건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걸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면 양도세를 깎아준다라고 해봐야 그게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많다고 해봐야 천만 원 뭐 이런 정도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떨어져서 2억 3억이 떨어져 버리면 그거 천만 원 이익 보자고 했다가 이게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뭐 핀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때문에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는 거가 아무런 효과를 못 발휘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중호 센터장님 모시고 내년 경기 전방부터 부동산 또 그리고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또 이 얘기를 듣고 또 인사이트를 얻으신 분들은 또 각자 자기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좀 조정하시거나 방향성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센터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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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